11월 15일 화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예보기간 전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굳은 날씨로 돌아서겠고요. 목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다음은 자세한 주간예보입니다.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점차 남쪽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목요일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.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.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개겠습니다. 또 비가 그친 뒤 일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